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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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약이 형 응 뭐부터 할래요? 나 나가려다 못하려고 나가려다 못하려고 합니다 너 먹을래? 아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홍대에 있는 톰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오늘 비가 오고 있고요 주혁이 형하고 저하고 같이 오늘 저희의 미니앨범 녹음을 첫 스타트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통기타 녹음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 숙소 음료 그녀의 고기타고 한입 남은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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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